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29인치 QHD 안드레드 모니터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화면 비추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기존에 없었던 테이블 이동식 업무용 테이블이 있고요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아래쪽에는 빵빵한 전기 장치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맑은 11월의 가을 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벤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이고요 오늘도 역시 여러 대들의 차들이 출고 대기 중이고 오늘은 특별히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스페셜한 차량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외장 쪽은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하이루프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 늘 강조하지만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일반 사람들은 하이루프 비슷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후석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 기아 순정과 너무 다르고요 역시 재질 즉 하이루프 재질은 GFRP고 하이루프 안쪽에 도포디는 그 유명한 이슬랏 단열재까지 뿌려지기 때문에 완벽 단열 그리고 방음 효과 그리고 견고함은 기본입니다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재질과 디자인 모두 비교를 환영하고요 본 차량은 정말이지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차 즉 그 무언가 스페셜한 것이 있는데 추가 제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렬 쪽 열어보았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컬러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지만 사실 새들 브라운은 보여지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즉 크림 베이지 컬러로 풀 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당연히 동승석이 있으면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늘 설명합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이렇게 실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지만 또 기능적인 것이 있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과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 동승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자 피로감을 훨씬 덜 수가 있습니다 바닥 쪽은 늘 동일합니다 컬팅 자수가 이렇게 일렬과 트렁크 쪽에 베이스로 되어 있고 상부에는 아트원 노구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장착되고 크림 베이지와 나름 잘 어울립니다 자 일렬 쪽 설명할 거 없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 크림 베이지 그리고 풀 트리밍 12.5인치 보조 모니터 새들 브라운 컬러 즉 기아에서는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트 그레이 모두 다 수용한다고 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특별함은 바로 2열에 있습니다 자 1열과 2열 동시에 비춰볼 건데요 어떠신가요 단순히 테이블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본 테이블은 아트원에서 이렇게 제작을 하지만 최초 스페셜하게 한 대만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본 차주분의 사무용으로 쓰는데 최적으로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테이블은 추가 제작은 안 할 것입니다 대신에 금년 중으로 나오는 아트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2열의 멋진 테이블 겸 발걸이 겸 전자레인지가 내포된 상하 이동되는 멋있는 테이블 준비 중이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테이블 추가 제작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테이블은 레일을 통해서 전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소비자의 특별한 주문의 의거 딱 한 대만 제작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측면적은 이중구제 허니콘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죠 하대는 블랙 원단은 베이지 햇볕 차단 효과 그리고 단열 방음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상부쪽 올라갑니다 상부쪽은 현재 센터동 블랙으로 선택을 했고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르무진의 장점이죠 디자인은 물론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이렇게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 기아 순정 하이르무진의 없는 기능 그리고 사이드의 웰컴 등 센터의 순정 실내등 부품을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현재 레드 칼라로 보이고 있는데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 늘 강조합니다 기아 순정 하이르무진보다 낫다가 아닌 비교해 달라 더불어 기능들 즉 보이지 않는 곳의 에어덕투 구조가 펠리세드 송풍을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것도 설명 곁들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측면 쪽 상부 쪽 이렇게 비춰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절대로 추가 제작 없다는 2열의 전후 이동 테이블 그리고 후석 쪽에는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 즉 본 차량은 4인승 황제 차박 모드인데 가운데 테이블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바닥 쪽에는 평탄화 및 레일 그리고 요트 바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폐차할 때까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측면 쪽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런 건 보여주면 안 되는데 딱 한 대만 제작한다는 거 설명드리고 후석 쪽에서도 한 번 더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후석 쪽 상부의 하이루프 디자인은 정말 특별합니다 보조 제동 등 아주아주 예쁘고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Z 선팅 필름 그리고 신형 기아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있고 아래쪽에는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딱 보면 어떤 작업을 했는지도 아마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눈치를 챘을 겁니다 042 825에 7759 아톰 본점 전화번호고 언제든지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석 쪽 열어보았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이고 상부에 이렇게 이중구조의 허니콘 블라인드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주 설명하지만 이렇게 허니콘 블라인드 오픈 시에는 전체가 탁 트입니다 즉 기아 순정 하이루진에 있는 주름식 후면 커튼과 비교도 환영을 하고요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 현재는 전동 침대 시트 4인승 모드고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당겨진 상태 아주 넉넉한 짐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의 어떤 4인승 승차 모드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1열의 운전석 조조석 그리고 2열의 전후 이동식 테이블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두 명이 승차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에는 역시나 29인치 QHD 안드로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후석에서의 디자인도 당연히 기아 순정 하이루진과 비교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후 이동이 가능한 테이블은 현재 추가 제작 계획이 없고 양쪽에는 허니콘 블라인드 비추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본 시트는 그 TS 교통안전공단 좌석리 그 장군장치 시험에 2인승차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3인승차 하면은 안됩니다 그리고 2인승차 시에는 반드시 측면에 있는 3점식 안전벨트를 꼭 매주셔야 안전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속 쪽 상부 쪽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동 침대 시트 시연을 할 건데 시연에 앞서 가지고 과연 신의 한수 싱킹 공간 즉 카니발의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정말 복받은 거죠 이 싱킹 공간에 이렇게 전기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기장치 용량 240암페아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와 주행중 충전기 40암페아 그리고 디젤 전용 에바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릴레이와 배선 보고 있고요 고객님들은 이렇게 휴즈 박스만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빵빵한 전기장치 신의 손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정도 전기면 2박 정도는 충분히 차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뚜껑 닫고 덜렁덜렁 소리 안 나게 하려면 활짝 돌려주면 됩니다 자 침대 시트도 역시 출고 전 시연을 해볼 건데요 아나로그 방식의 전동 침대 시트 손가락 하나면 침대 시트 모드로 등판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나로그로 하는 이유 정말 오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등판이 뒤로 완전히 넘어왔을 때도 층이 상당히 쉽니다 방석과 층이 지는 이유는 승차 모드와 시춤 모드가 다르기 때문에 아트원의 특허죠 다시 방석 스위치를 뒤로 당겨주면 방석이 등판과 이렇게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역시나 가운데 쪽에 팔걸이에 오른쪽에 있는 언더 소프트 버튼을 올려 보겠습니다 즉 침대 시트 연장 언더 소프트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열선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은 등판 스위치고 가운데 이렇게 커블더가 내재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언더 소프트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더 소프트가 올라오면 바로 전체 길이 17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자주 설명드리지만 헤드레스트를 빼고 역시나 양쪽에 있는 팔걸이 부품으로 옮겨 놓으면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최대 1850 사이즈의 침대 시트가 나옵니다 완벽한 수평이라는 것이 잠자리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룻밤을 자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역시 열선 시트 확인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 2열의 테이블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누군 상태에서도 이렇게 테이블의 사무 업무도 볼 수 있고 취식도 할 수가 있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상부 쪽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아무리 보아도 29인치 QHD 안드레드 문에도 화질 너무 좋고 아트원 클럽에는 하이르머진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전기장치도 역시 시연을 해야 됩니다 무시동 히터 겨울에 꼭 필수죠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 온도가 35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25도로 맞추겠습니다 한번 누르면은 무한대 한번 누르면은 온 우측에는 온도 센서 그리고 본 버튼은 트렁크 테일 게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고 즉 키를 찾든가 앞쪽으로 가서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스위치는 전원 버튼 본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앞쪽에 모니터 시청을 할 수가 있고요 전동 침대 시트 쪽에 열선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차징 12V 시그 아울렛 USB 아울렛에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인산천을 배터리의 현재 상태 240A 100% 충전 220V 인입 그리고 220V 아울렛이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장착되고 인버터 사용 시에는 이렇게 스위치만 넣어주면 됩니다 역시 시그 아울렛 USB 아울렛이 장착됩니다 즉 차박 시에 두 명이 충분히 휴대폰 충전 등 전기를 넉넉히 쓸 수가 있으며 열선이 들어온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무시동 히터 그리고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모진 황제 차박 캠핑카의 특징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데 고객님께서 차 안에서 업무가 상당히 많다 해서 이렇게 특별한 테이블을 제작했습니다 물론 전후 레일을 통해서 이동하게끔 되어 있고요 상부 쪽 디자인 다시 한번 비추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모진보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비교 환영한다 아직도 하이리모진 기아에서만 출고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모진과 비교 구매를 해주시고 있고 특히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모진 기아 쪽에 선주문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출고 기간 최대 1.5에서 2개월이면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또 GV 152번에 특별한 차량 담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헐의 전후 이동 테이블은 고객님이 특별한 요청이고 아트원에서는 새로운 버전 즉 전자레인지 그리고 수납 발거리 그리고 마주보면 앉을 수 있는 특별한 콘솔을 연내에 출시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 실내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2만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만명 이벤트도 준비 중이니 반드시 구독 알림 설정 특히 카니발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모진 자녀 차량도 자주 공지가 올라오니 꼭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나름 포근한 맑은 가을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